일본 로또도 한 수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주에도 한 수 나왔거든요 그래서 22번 오늘 당첨번호입니다 24번 27번 30번 32번 40번 40번 보너스 숫자가 23번입니다 잠깐 보여 드릴게요 비교한 거 잖아요 보면 여기 3번 있잖아요 3번 나왔고 42번 나왔고 36번 나왔어요 3번 하잖아요 한 수 정도 나오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고 마킹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22 22 24 27 32 40번 참고만 해 주시고 30 42 48 42